크흡 크흡 누구인가 내가 강의하는데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지? 누구야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? 네 이 문장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 시 시 시 시 컬러지 셩 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앞에 문장은 간단하죠 시 시 누구냐 시 시 누가 컬러지 셩 이라고 합니다 하면요 그어가 동사로서 이렇게 기침하다 라는 동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얼러 이니까 기침을 했냐가 되겠고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지 셩 할 때 이 셩 자는 양사입니다 여러분 중국어는 양사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? 이때는 자그마치 소리를 새는 양사로서 활용이 됐어요 소리를 새는 양사로서 활용이 될 때는 번이나 마디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좀 자연스럽게 그냥 몇 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침 소리를 이렇게 몇 번 낸 거냐라는 그런 의미로 지역해 주시면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의역하실 때는 어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낸 거냐라고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주 쓰이는 동사로서는요 슈어 말하다 라던가 혹은 까우스 알려주다 이렇게 동사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슈어 이 셩 한번 말해주다 혹은 까우스 이 셩 한번 알려주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동사까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된 후 한글자막 by 한효정